기모대 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토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기모대 후서입니다 기모대 후서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대 후서는 교회의 재직 바로 저 같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돈진 메시지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디모대 후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대 후서의 대상인 디모대 다시 말해 영적 집분자라고 하는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만 특정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장은우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부서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이라키 다시 말해서 누구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초창기 처음으로 집사들이 세워지고 직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도 기본적으로 그 각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퀄리피케이션 자격이나 특히 보금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모두가 거의 비슷한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직분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들어야 될 이야기로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구경꾼으로 남아있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는 조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루는 성경 지식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정보들이에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해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바꾸지 못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죠? 실천이 필요하죠 실천 그것을 연습하고 적용하고 고민하고 실제 삶에서 씨름하는 일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그것은 조만간에 우리의 뇌리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교회의 재직 거창한 타이틀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하거나 연습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재직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조만간에 재직의 길을 피하실 수 없음을 경고드립니다 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봉사하셔야 되고 참여하셔야 되고 실험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받는 복음이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우스는 거창한 논문 신학 어떤 뭐라 그러죠 신학 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철학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1장 1절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냥 실제 살았던 사람에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는 누군가가 쓰고 있는 개인 편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들이 아픔이 들어가 있고 고민이 들어가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위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디모데우스를 보면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번역자 책임입니다 번역자가 잘못된 거예요 번역자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번역을 받고 싶죠 왜냐하면 원래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읽혀지도록 되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 디모데우스 같은 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서 구약을 읽는 모습을 보면 노래로 이야기를 해요 노래라고 해봤자 음율이 있는 건 아니고 창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랩처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읍졸이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이야기들을 너무 무겁고 어렵게 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번역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까울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놓치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우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사, 탈렌트라고 합니다 은사 두 번째는 고난, 서퍼리, 고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트루입니다 진리 먼저 3절부터 보면 이 글에 어떻게 보면 받는 대상자인 디모데우스가 어떠한 배경에다 자라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네가 얼마나 많은 탈렌트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를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할 때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만 주어진 뭔가 독특한 특징들과 장점들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살려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다 특히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그렇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평생교육이 원해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호주는요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첫째 가라면 서로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2003년에 제가 논문을 좀 쓰기 위해서 시디니 대학에 라틴을 공부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강의실에 한 300명 정도의 자리에 사람이 차 있는데 맨 앞자리에는 저같이 늙은 학생들 혹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학생들이 두 줄을 쫙 앉아 있고 젊은 학생들은 맨 뒤에 앉아서 딴 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유니버스티나 커뮤니티 칼리지나 모든 곳을 다녀주셔도 여러분 호주인들이 얼마나 평생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가 적어도 그 모습들은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기독교적인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자기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되는가 좋은 선생을 만나면 충분한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신앙의 발전 여기는 은사의 개발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기 위해서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고난을 받아야 할 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 성장과 고난이 연결됩니다 우리 그리스오인들에게 성장 발전 더 나아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시간을 때우거나 시간 낭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들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비전들과 꿈들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럼 구체적으로 고난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 삶에 고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신앙도 약간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왜 딴 사람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걱정합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요 우리가 사사 그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어디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호흡도 맞추고 일도 하고 섬겨주다 보면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기분 나쁨 일도 생겨요 어디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부 나눠주고 부엌에서 일하고 그거 하면 뭐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손과 육체가 힘들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일부러 어렵게 우리 자신을 만드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장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신앙은 지식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천이 필요하고 그 실천의 핵심에는 나를 편하게 하지 않는 결단 다시 말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해라 해라 이런 소리만 하지 않아요 9절의 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그러면 겁나지만 이 고난이란 게 적어도 신앙적인 논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꺼이 즐겁게 보람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성경은 저희에게 이런 약속들을 해주면서 이게 왜 믿을만한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수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창조자를 의심하고 반역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죠 결국 이 십자가 뒤에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다시 말해 겉으로는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잃어가는 이 세상의 길들 속에서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보증수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도와주실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때마다 뭘 붙으시면 된다 십자가를 붙으시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고난받는 것 피하고 도망다니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안 하려고 발버둥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한 걸음 더 나가면 바울은 자기의 이해를 들어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디모델 우수의 주제에 세 번째 키워드가 등장해요 진리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지키라 13절과 14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야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이란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 그 자체를 잘 붙들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라 그럼 프레티시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프로텍트 지켜내라 있는 그대로의 쉐입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혼자서 되지 않으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 같은 전문가나 인터넷의 질문 창이나 아무리 좋은 신학 교과서보다도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될 그것은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성경을 읽는 데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 더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더 비우고 내려놓는 것하고 같이 붙어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아집 나의 교만 나의 지식 내 변명들을 내려놓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귀를 열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목삼 설교는 안 들어도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저도 이제 큰일 났죠 이거 갖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비록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붙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대단한 신학자의 얘기를 듣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말씀을 받고 남아있는 숙제는 똑같습니다 뭐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내려놓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러면 나를 버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죠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 예입니다 나에게 불편한 메시지가 있으면 귀를 닫습니다 성경에서 있다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귀를 닫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열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구나 너무 신나죠 그리고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한 열 번도 더 읽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라는 도전이 나오면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기죠 본문이 정말 얘기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읽고 말씀은 듣되 내 생각들을 가닥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권수만 있으면 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정말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권수를 만들기 위해서 펼쳐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경을 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가깝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 멀게 해주고 교만케 만드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문제를 지적해내는 거리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성경 지식은요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내 자신을 위로하고 마는 지나가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틈을 내셔서 성경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애쓰시는 일들은 하시되 그것이 신학 공부든 그게 설교든 성형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성령 안에 나를 내어놓는 경험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 단어를 통해서 디모데우스 얘기를 정의했어요 어떤 거요?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세 개? 세 개 단어? 은사, 고난, 진리 딴 분들이 디모데우스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러면 이걸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여러분 만점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2장 1절부터는 2장부터는 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워진 영적 리더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라면 1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부엌에서 일하는 일이든 성가대든 아니면 찬양팀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리더의 자세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라고 나오냐면 강하라 강하라 이렇게 나와요 강하라 왜 강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리더로 서는데 왜 강해야 됩니까? 꺽쎄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앞장지려고 하면요 그거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과 시험들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사단의 공격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한테는 어떤 대상인지 아십니까?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는 밥이에요 자기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어느 때만 아무때나 제가 잡아먹으면 되니까 냅두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먹이들을 어떻게 놔둡니까? 특히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너무 밖에서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안에 있는 애들도 도망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격의 초점이 어디로 하겠어요 아직 그 사단의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은 믿는 자들에게 더 공격이 집중되게 되어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특히 리더로서 뭔가를 할 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레마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왔죠? 저희가 다 잘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좀 망가지고요 일도 좀 안 되고 좀 힘이 없고 뭔가 해도 답답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지면 그때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신앙을 통해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마음으로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가 탁 편리는 경험보다 뭐가 더 많아진다? 시험과 고난이 더 요구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군데에서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그것이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여기서 후사란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원하고 있어요 신앙 성숙을 원하시고 발전을 원하시면 죄송하시면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고난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별로 편해하지 않지만 다른 길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이런 고난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점에서 바라기는 우리 영락교의 성도들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복음을 전하며 살면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른 양심과 정직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고단해집니다 십자가의 모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려고 애를 쓰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도구란 걸 잊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서 고난받기를 즐겨워하는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도 열심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힘든 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부터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감사합니다 저에게 더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고난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숙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갖고 있는 매력 중의 하나는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에게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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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잔소리하는 누구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성경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데 더 집중합니다 이게 교육학적으로도 저희가 항상 써야 될 되게 중요한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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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 동기부여 왜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설명해줘서 알아서 할 수 있게 이 본문도 역시 그런 맥락의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어떻게 그렇다면 이 필요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들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3가지처럼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군사 두번째 선수 세번째 농부여 군사 선수 농부여 간단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강단에다 자주 설명은 되긴 하지만 사실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입장에 맞고 자기에다 편한 것들은 더 많이 보고 아닌 것은 점점 더 옆으로 제키는 경향들이 끊임없이 있다 그랬어요 이담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특히 성경에선 비유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빠지가 되게 좋아요 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유가 되는 대상과 똑같지 않고 어떤 점에서만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하는 걸 뭘 비유하려고 이 얘기를 썼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상한 걸 껴맞춰서 설명하는데 쓰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에는 정말 이 비유의 의도가 뭔지를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군사선수 농부는 뭘 얘기하려고 썼을까요 먼저 군사입니다 군사 뭐가 떠오르세요 군사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군사의 대부분은 같이 움직이는 전후를 뜻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뭘 뜻하냐면 우리 신앙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끌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후가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한번 둘러보세요 우연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후라는 거예요 전후가 어떨 때 중요하죠 같이 밥 먹고 고생 같이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총알이 날라와서 다치면 대신 끌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폭탄 제대로 못 던지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빼야 되라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전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다른 면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군인이 어떤 사람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말은 자기 생활은 private life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개인 생활들을 다 모든 가정들 애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믿는 거 쫓아다녀라 이 말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으면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메인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투 외에 다른 부대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과정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상처도 받고요 갈등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요 골치도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힘든데 이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이런 자질구려한 일들 혹은 이런 일들 때문에 방해받거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 참여하신 이유는 정말 믿을 만한 장수를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쟁 중에 어떤 피해를 당하든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그 장수에 초점을 맞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삶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정말 붙들게 하는 힘은 뭡니까 원래 가졌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형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저 사람이 어떻고 이 문제가 어떻고 저 상황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기보다 뭐에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에 집중하여 이 싸움들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자질구려한 얼메임들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이 시름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수입니다 선수 선수하면 뭐 같다고 그러죠 선수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에는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겨야 1등 해야 됩니다 경기 선수 1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등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얘기할 때 5절에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법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규칙이라고 얘기합시다 경기에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가 결국 마지막 꼬린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1등을 해도 그 받은 상을 다시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도핑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박대환이고 사라 퍼버고 문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봤던 그 감격이나 존경심이 막 사라져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된 법 따라야 될 경기의 규칙은 무엇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 드렸던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얻게 되는 말씀이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무슨 일들을 할 때 성경을 펼쳐보고 이게 답이 뭘까 이걸 찾아봐야 된다 이 이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변명과 내 관점과 내 아집과 내 경험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정말 나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으며 일을 해나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잘 지키고 결과보다 과정, 룰 같은 걸 잘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바보처럼 좀 대하죠 수환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답답한 사람으로도 보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타락한 수단과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해도 그걸 가지고 거창한 건물을 올릴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고 당장 교회에서 굽신거리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기만 해도 와 역시 뭔가를 해냈구나 결과가 과정을 전부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결국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이 뭐라고요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여러분 결과가 다 말해주는 거지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거쳐야 될 과정에 더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일단 농부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열심히 일하고 수학하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농부라고 하는 이미지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잔인한 묘사로 나와요 뭐냐 하면 농부가 막 일을 해도 결국 그 결과는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막 애쓴 대로 결과를 얻는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막 일을 썼는데도 그 결과는 그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이 얘기할 때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호주 장록의 어떤 시골교회에서 목사님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교회의 교인들이 20명 20명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나이 드신 농부들이 한국처럼 호주도 농촌은 어르신들만 있으면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교회가 비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몰랐겠냐 이러면서 볼지는 모르지만 거기 앉아 계신 매단되는 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정말 성숙하고 깊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농부들만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가 우리 노력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직업군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일생 내내 그렇게 계획 세우고 실을 뿌리고 포틀라이저를 주고 페스티사이드를 뿌려서 뭔가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만 폭풍과 몰아치면 뭐가 되죠? 몽땅 날아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죠 아무리 자기가 이제 국제 어떤 엘리뉴가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고민을 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올해는 그냥 한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계획들이 아무 소용도 없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비록 굉장히 조용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침체되는 저런 분위기에 있어도 그분들 마음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생을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모습이 저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좀 좋은 비유로 농부를 사용합니다 농부가 뭐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 지은 것을 첫 열매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첫 열매를 무슨 말인고 하니 저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 그리고 거북한 거 힘든 거 감당해내면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의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그냥 넘기시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 열매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여합니다 여러분을 특별하다는 칭찬하실 분으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입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회의가 드시면 우리에게 큰 상을 들고 첫 열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실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실 칭찬거리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뭘 말합니까 저희가 먼저 은사대로 자라야 된다 얘기 드렸죠 그냥 신앙생활을 있는 그대로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남 따라하는 그대로 이런 것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난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구경꾼으로 좋은 것만 해서 해피한 것만 해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내려놓고 듣는 성령께 제대로 의탁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주셨죠 막 문제가 던지고 아픈 일이 생기고 그리고 속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보라고요 그 상처를 보지 말고 예수 크리스토를 보십시오 이와 함께 우리가 이들을 해나갈 때 멋진 결과나 화려한 어떤 업적들을 만드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건강한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픔과 속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칭찬하시고 상주실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다가 고난을 받는 일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실수하거나 멍청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고난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씨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고난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훈련의 기회로 바뀝니다 어떤 고난도 낭비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와 선수와 함께 뛰어간다면 농부에게 약속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작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를 찾아주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도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고 결단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나가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든 거 싫어하신 줄 아시지만 저희가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어려움을 고난을 번거로움을 피해 다니지 않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